자 열 번째는 SQL 연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 연산자들을 사용하는 그런 실습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이라는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렬해서 사용되는 건 우리가 SQL을 통한 질의 결과를 볼 때 그 보는 결과를 가능하면 정렬이 된 상태로 보는 걸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특정 어떤 조건의 정렬 기준으로 결과를 보여줘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between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SQL 연산자에서 between 즉 어떤 값의 범위에 어떤 두 값의 범위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만 내가 출력하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between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select from customer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커스터머 테이블에 있는 전체 내용이 다 뜨는데 여기에서 나는 커스터머 아이디가 10과 20 사이에 있는 것만 보고 싶다 라고 할 때 그런 커스터머 아이디가 10과 24인 것만 보고 싶다 자 이렇게 between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10에서 20이라는 그 사이 값에 해당하는 것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디서 비슷한 걸 많이 했었어요 그 전 시간에 어떻게 했었냐면 자 10 이상이면서 커스터머 아이디가 10 이상이면서 20 이하인 걸 하고 싶다 자 이 지리 보시면 어때요 결과적으로 이 위에 거를 실행하든 이 밑에 거를 실행하든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결과가 똑같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조건을 줄 때 이 between이라는 연산자도 어떤 사이 값 사이 값에 해당이 되는 그거를 우리가 지리를 한 거잖아요 10에서 20 사이라는 근데 이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건도 커스터머 아이디가 10 이상이고 커스터머 아이디가 20 이하인 거 이 두 조건을 만족하다 보니까 이 사이 값이 출력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출력하는 게 커스터머 아이디를 두 번이나 이렇게 별도로 지정해야 되잖아요 이 길게 조건을 주는 것 대비 between 연산자를 통해서 깔끔하게 값의 범위만 지정하는 형태로 우리가 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etween 연산자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되면은 좀 이렇게 복잡해진 연산이 들어가는 SQL에서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between 연산자로 깔끔하게 표기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하다 그럼 이제 몇 가지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필름에 대해서 필름도 우리가 외울 조건인데 아 랭스에 대해서 between을 쓰는 거죠 그냥 between으로 100에서 110 사이 이렇게 사이 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출력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번에 100을 어떻게 했죠 100 이상인 것과 110 이하인 것의 두 조건을 end로 묶었었잖아요 근데 between의 장점은 어떤 속성이 몇 어떤 속성이 몇 이렇게 조건을 두 개 end로 묶는 게 아니라 between으로 하는 순간 값에 값만 이렇게 end로 묶어서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큰 장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필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냐 where rental duration rental duration 값이 5에서 7 사이 값으로 해줘 그럼 이렇게 바로 between 연산자를 통해서 중복되는 그런 어떤 조건을 end로 묶어주는 그런 것보다 내 값의 범위만 알려주는 형태로 쉽게 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payment 테이블도 한번 볼까요 자 payment 테이블에서 지금 현재 amount amount라는 우리 그 속성을 기준으로 amount에 between 값으로 1에서 3 파일을 주는 겁니다 이러면 뭐예요 1에서 3 1불 2불 3불 네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게 쭉 뜨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3 가격대로 보자면 1.99 혹은 2.99 이게 이제 대부분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또 범위 지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과연 아니 날짜 같은 형태는 범위 지리가 안 되나요 자 우리 대표적인 날짜가 있는 렌탈을 볼게요 자 렌탈을 보면은 여기에 렌탈 데이트라는 게 있죠 렌탈 데이트 렌탈 데이트를 2005년 5월 25일에서 end로 묶어서 2005년 5월 26일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5월 25일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이게 2005년 5월 26일이라는 조건을 end로 줬지만 어떻게 되죠 26일 일자가 안 뜨죠 네 이 사이 날짜라는 것에서 개념적으로 사이는 이거에서 이거에 사이에 해당하는 근데 5월 26일은요 시작이 00시 00분 부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네 이게 이제 포함이 되지 않게끔 하다 보니까 범위니까 5월 25일자만 이렇게 쭉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트윈 연산자를 쉽게 범위질에 쓸 수 있다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인입니다 인 연산자 인 연산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주 쓰이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여러 개의 데이터 값을 지정해서 우리가 일치하는 데이터 값만 출력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select where 근데 rating이 rating이 in인데 우리가 in이라는 개념이 어떤 값에 속한 그 값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값을 조건으로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R등급 G등급 PG등급 이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R등급 G등급 PG등급이 다 만족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인 연산자 우리가 SQL 연산자 중에 하나인 인 연산자를 쓰기 전에 어떻게 했었죠 이거를 쓰기 전에 우리 조건을 사실 일일이 줬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rating이 R인 거 그리고 end rating이 G인 거 end로 하면 안 되죠 end 대신에 뭐 써야 되죠 OR을 써야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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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ing이 PG인 거 자 이렇게 해야지만 동일한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PG랑 G랑 R이 다 뜨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던 방법을 이제 SQL 연산자인 인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속성이 뭐 어떤 속성이 뭐 어떤 속성이 무슨 값 같게 하는 것만 이렇게 나열해서 질의하는 방법보다는 그냥 인 연산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속성에 포함될 값의 종류를 지정하면 돼요 이렇게 R과 G와 PG 세 개 다 이렇게 지정만 하면 되죠 그럼 이제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 연산자도 우리 비트윙처럼 기존에 그 어떤 연산자들의 조합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가능하지만 이렇게 값만 좀 범위를 지정하는 비트윙 혹은 내가 여러 개의 데이터 값을 지정하는 인과 같은 좀 편리한 연산자들을 SQL에선 제공을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셀렉트로 다른 것도 한번 해 볼게요 from address 주소에 대해서 주소도 마찬가지로 district 우리가 district 입장에서 인으로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일치되는 것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텍사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따로따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district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안 했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인 연산자와 함께 또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not이 있죠 not not을 붙이면 r과 g와 pg 등급이 아닌 것 찾는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다가 in 대신에 not in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을 포함하는 것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값을 포함하지 않는 것만 출력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 외에도 뭐 알벌타 이런 또 뭐가 있죠? qld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알벌타라는 qld만 제외하고 보여줘 라고 했을 때 not in 명령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면요 select customer customer customer에 대해서 customer 테이블에 last name이 있는데요 그 last name의 조건을 in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mith e2 s s s s 그리고 ank 그리고 king 자 세 개의 last name을 넣어 주고요 이렇게 지리를 하면 그 last name이 이 세 개의 포함이 되는 세 개의 값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결과만 출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지리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isNull 연산자가 있죠 isNull Null이라는 값은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듯이 없는 값 즉 입력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그 미싱 밸류 지금 현재는 값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조회를 하는데 쓸 수가 있는데요 address 부분에서 address 테이블을 보면요 여기에 Null 값이 일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Null 값이 예를 들어서 address2 같은 경우 여기 보면 address2에 Null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Null이 들어가 있는 거면 출력을 해줘 이렇게 isNull 그래서 4개가 이렇게 떴죠 지금 현재 이 4개가 Null인 값이 해당이 돼서 여기에 출력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물론 isNull 대신에 isNotNull 그럼 뭐예요? Null 값을 빼고 다 출력을 하는 그런 형태로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필름 테이블에 필름 테이블 보면은 여기 Null이 굉장히 많죠 오리지널 랭기지 아이디가 Null인 게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여기에 Null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Null 값만 쭉 출력을 했어요 뭐 isNull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오리지널 랭기지 아이디는요 다 Null인 겁니다 Null 값이 전체가 다 Null 값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isNull을 했을 경우엔 아무것도 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isNull 했을 땐 전체가 뜨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태프 테이블이 있는데요 스태프 테이블에서도 아 지금 픽처라는 정도 즉 사진을 예를 들어 사원이 그 사진 정보를 아직 입력 안 한 그런 거를 우리가 isNull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건에 스태프 중에 아직 사진 동영을 안 한 사람이 누군지 알려줘 라고 할 때 이런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픽처가 isNull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스태프가 지금 픽처만 널인 게 아니라 또 뭐가 또 널이냐 픽처가 아니라 패스워드 있죠 패스워드 자 여기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지정이 되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패스워드 값도 아직 널인 사람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사원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진 등록도 아직 안 했고 비일번호도 아직 등록 안 한 뭐 이런 케이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리에 조회할 때 쓸 수 있죠 패스워드가 널인 사람만 알려줘 혹은 isNutNull 널이 아닌 사람만 알려줘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isNull isNutNull 즉 널값에 대한 연산 비교 연산으로 사용하는 SQL 연산자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크 연산자인데요 라이크 자 라이크 연산자는 어떻게 쓸까 살펴보면 이 문자율 속성에서 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 즉 우리가 문자를 비교하는데 문자율에서 부분적 일치에 대한 것만 내가 출력을 할 때 좀 조건으로 걸어서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라이크 연산자입니다 네 라이크 연산자 그래서 라이크 연산자는 우리가 기호를 두 개 사용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퍼센티지 퍼센티지 기호 그 다음에 언더바 기호 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퍼센티지 기호와 언더바 기호의 의미를 잘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퍼센티지는 그 0개 이상의 문자 즉 이 퍼센티지 기호 하나당 0개 이상의 문자와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쓰는 순간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0개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여러 개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문자와 대응이 되는 형태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 이때 퍼센티지에 포함이 되는 건 어떤 문자의 내용과 개수는 개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퍼센티 의미가 0개 이상의 문자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바 언더바는 이제 한 개의 문자랑 매칭이 되는데요 이것도 무슨 문자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 개의 문자를 의미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분 문자를 일치할 때 앞에 어떤 문자가 오거나 뒤에 어떤 문자가 오거나 그 사이에 해당이 되게끔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산자에서 이 기호를 통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이크지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라는 어떤 부분 문자에 대해서 데이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데이터로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고 여기에 뒤에 퍼센트 붙였죠 이 퍼센트 기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퍼센트가 0개 이상의 문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데이터로만 시작하면 되고 이 뒤에는 무엇이 오든 상관없이 데이터로만 시작하는 문자를 찾아줘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쓰는 순간 그런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데이터 앞에다가 퍼센트 기호를 붙인다 이러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전혀 길이와 상관없이 어떠한 문자로든 데이터로 끝나는 것만 일치되는 걸 찾아줘 이게 바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데이터로만 끝나면 돼요 얘는 앞에가 이제 0개 이상의 문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like에 앞뒤에 다 퍼센티지를 붙였어요 앞뒤에 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얘는 이제 앞에든 뒤에든 어디 중간이든 전혀 상관없이 이 문자열내에 데이터라는 게 포함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 시작 부분에 끝 부분이 아니라 얘는 그냥 시작이든 끝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어딘가에 데이터라는 것만 문자열로 부분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그런 형태의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퍼센티지 기업 말고 언더바 이 언더바는요 언더바 한 개당 한 개의 문자랑 매칭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요 like 한 다음에 데이터 언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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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바를 4개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로 시작하는 여덟 자리의 문자열을 찾아주라는 의미입니다 언더바 4개가 데이터로 시작하니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데이터 언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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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바의 매칭이 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검색의 결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와 다르게 언더바를 앞에다 붙였어요 앞에 이렇게 앞에 붙이고 그 뒤에 데이터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문자열이 데이터로 끝나야 돼요 데이터로 끝나야 되는데 8자리여야 돼요 앞에 어떤 4개의 문자가 포함된 형태로 8자리 문자열인데 데이터로 끝나는 거를 조회해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ike 연산자를 우리가 한번 써볼 텐데요 자 like 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select, actor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ctor라는 테이블에서 우리가 where 조건을 주고 first name이 like, al로 시작하고 언더바의 2개 쳤어요 제가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 al로 시작하는 4자리 문자열과 매칭 되는 거를 찾아줘 뭐가요? first name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al로 시작하는 2명의 액터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조건을 써주는 거예요 부분 문자로 우리가 매칭하고 싶을 때 자 이제는 actor.info를 한번 볼까요 자 actor.info에서 보면 여기에서 똑같이 last name을 해볼까요 여기는 last name이 like, 언더바, 언더바, an 여기에서는 an으로 끝나야 돼요 last name이 an으로 끝나야 되는데 앞에 문자 2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din, din이 이제 앞에 2자, 뒤에 an으로 끝나죠 그래서 딱 din에 해당하는 것만 출력으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언더바 형태 말고 address를 한번 가볼까요 address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아 내가 지금 주소에 주소가 drive로 끝나는 그런 주소를 찾아줘 우리 뭐 이제 보통 뭐 way, drive, stric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parkway, avenue, avenue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drive로 끝나는 address가 drive로 끝나는 것만 우리가 결과로 보여줘 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 drive로 끝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예시로 country를 한번 볼까요 country country에서도 조건을 줍니다 country에 like 여기에 s로 시작하는 걸 다 보여줘 country가 s로 시작해야 돼 무조건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south korea도 있고요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이게 어떤 country인데 이게 s로 무조건 시작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의를 하면 s로 시작하는 게 쫙 나열되니까 우리가 쉽게 검색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film special feature 필름에서 special feature가 무조건 scene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자 여기 보면은 영화에서 우리가 이 special feature 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보통 뭐 deleted scene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붙어 있잖아요 behind the scenes 뭐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나는 scene이라는 용어만 들어가면 다 검색되게 해줘 이렇게 질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scene이 내용이 무조건 들어가지만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like 연산자도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건 이제 order by 입니다 order by order by 라는 키워드는요 사실 우리가 정렬된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순서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순서로 출력을 할 때 쓰는 게 이제 order by 입니다 이 order by 는 키워드 order by 를 쓰고요 정렬 기준이 되는 속성을 지정해야 되고 그 다음 정렬 방식을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order by 정렬 기준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는 정렬 방식으로는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ascending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게 기본 default 값으로 되어 있고요 내림차순, descending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scending, descending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를 지정하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가 속성 정렬 기준을 잡았는데 이 널 값이 들어간 속성일 수가 있어요 근데 널 값은 순서상으로는요 만약에 이제 기본적인 ascending 오름차순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널 값은 맨 마지막에 뜹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에 뜨는 게 널 값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차이가 다르다는 점 그걸 알고 계셔야겠고요 그리고 여러 기준에 따라서 정렬을 하면 정렬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렬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쓰는 형태로 지정할 때는 order by의 속성 값 하나가 아니라 속성 값을 두 개 세 개 이렇게 지정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정렬 기준에 되는 속성을 여러 기준으로 한다 해도 순서대로 속성을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정렬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렬 기준을 맨 첫 번째 써야겠죠 자 그래서 order by 한번 질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액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액터는요 이런 식으로 뜨고 있습니다 액터 근데 아 이거 이름 순으로 좀 띄울 수 없나 그럼 first name first name 기준으로 정렬 시켜줘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든 액터들이 정렬된 상태의 결과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도 actor info에 대해서 actor info 값에 우리가 first name 말고 이번에는 first name과 last name을 같이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보면은 first name이 같은 게 있어요 Albert, Ben, Bert 이거 어때요? 같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는 first name을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last name 했잖아요 그러니까 last name 순서에 따라서 또 order by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동명인 first name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country에 대해서 한번 정렬해 볼 텐데 order by country 근데 여기 descending을 해 볼게요 자 기존에 만약에 descending 없이 country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a부터 시작하잖아요 a부터 시작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할 때는 z부터 시작하게 zambia가 이렇게 뜨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select address입니다 address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order by를 할 때 district district를 기준으로 정렬해줘 근데 ascending이야 그 다음에 address를 기준으로 해줘 descending이야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각각 조소도 질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district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a부터 시작하는 형태로 쭉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address는요 address는 두 번째 조건이라서 만약에 동일한 이런 district가 발견되면 그 발견된 각 중에서 이제 descending이니까 여기 보면 알파벳상 뭐가 먼저 뜨는지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상 숫자 순서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필름에 대해서 출력을 하는데 order by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탈 rate 렌탈 rate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렌탈 rate 기준으로 하나 order by를 잡고요 그 다음에 duration duration에 대해서 또 하나를 잡습니다 자 정렬 기준이 두 개인데요 렌탈 rate 관점에서 정렬이 한 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렌탈 duration에 대해서도 이제 둘 다 descending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descending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가장 렌탈이 높은 게 지금 현재로서는 먼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쭉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 함께 그 대표적인 연산자들을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SQL 연산자들 우리가 뭐가 있었는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SQL 연산자 외에도 like SQL 연산자는 between 그리고 이제 in 그 다음에 is null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 위에 이제 연산자도 우선순위가 있다 그리고 유용한 in between 여러 가지 그 이제 SQL 연산자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뭐 is null is not null 같은 것도 있었고 like 지리 우리가 문자율과 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걸 찾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게 바로 like 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렬하면서 나오는 order by 배웠죠 그래서 정렬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정렬의 기준을 삼는 방법 ascending, descending 이런 방법들까지 우리가 함께 눈으로 살펴봤습니다